네, 여기 낚시는 잘 모르겠고요. 그림은 엄청 예쁘네요. 네, 이곳은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중구 1번이나 중구 4번 버스를 타시면 선착장 입구까지 올 수 있는데요. 네, 제가 볼 때는 그냥 차 타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배차 시간이 엄청 깁니다. 네, 그리고 주변 환경 조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간조때라 물이 많이 빠져있는데, 자, 보이시죠? 아,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데는 회센터가 모여있는 곳입니다. 네, 화장실이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두 개 정도 있고, 그 다음에 낚시 매점은 모르겠습니다. 오다가 못 본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. 하하하하하하 네, 어차피 여기 망둥이 바깥인데, 네, 오늘은 멘트보다는 영상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기서 안 왔어 빕잇 네 여기 낚시는 잘 모르겠고요 그림은 엄청 예쁘네요 네 오늘 인천 영종도 예단포 선착장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사실 낚시보다는 새로운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처럼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